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4학년도 9월 모평 A형 30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부등식이 쫙 나왔습니다. 이 부등식을 봤더니 어우 so very 복잡해요. 이거 어떻게 풀라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A N이라고 한대요. 그때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A N 분의 1의 값을 계산을 하여라 라고 시켜줬죠. 그럼 딱 봐도 지금 A N만 찾는다면요. 시그마 값 계산은 쉽게 나올 것 같아. 핵심은 뭐야? A N을 찾을 수 있냐 없냐가 이 문제의 관건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A N을 한번 찾으려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단계예요. 일단은 부등식이 복잡하게 나왔거든요. 이 부등식부터 깔끔한 형태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등식부터 깔끔한 형태로 한번 바꿔보자고. 자 한번 쓸게요. 4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 플러스 4의 N승 곱하기 2의 K승. 어 4의 N 아니네. K네요. 미안해요. K 플러스 8의 N승. 요렇게 나와있죠. 얘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잘 봐야 될 게 2의 N, 4의 N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누가 나왔나요? 8N이 나왔고요. 얘가 2K인데 얘가 4K승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요. 2의 2K승 아닌가요? 이해 되셨어요?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얘 인수분에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에 2의 K승이 오고요. 2의 K승이 오고요. 8N승인데 2개 곱하면 8N승 나오잖아. 그렇죠? 여기에 2의 N승, 4의 N승으로 가시면 샨, 샨. 곱한 다음에 더하면 얘 형태 나온다는 거죠. 인수분해가 된다고. 근데 여기 앞에 부호가 뭐고? 마이너스고 플러스로 나와있으니까 둘 다 앞에 뭐가 붙었어야 돼? 마이너스가 붙은 형태였을 거라고요.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쓰는 게 첫 번째 간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서 쓰니까 2K승 마이너스 2의 N승 곱하기 2K승 마이너스 4의 N승 쓰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2의 2N승이라고 쓸게요. 얘가 뭐보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죠. 아 선생님 전 여기까지 갔는데도 문제 해결을 못했습니다. 중요하고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가도 문제 해결 못할 가능성이 훨씬 커요. 자, 앞에 있는 녀석의 함수의 이름을 정해줄게요. 앞에 있는 녀석 함수의 이름을 F의 K라고 정하고요. 자, 뒤에 있는 녀석의 함수의 이름을 G의 K라고 잡아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 두 개의 고백 안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개의 고백 안에서 볼 거면 양순지, 음순지를 구분해 가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야. 다만 조금 더 편했던 이유는 뭐냐면 밑이 다 2로 표현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밑이 2잖아. 증가하는 형태니까요. 지수가 큰 게 진짜 큰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얘를 토대로 나눠가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자, 두 번째 단계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단계를 하기 앞서서요. FK랑 GK를 써놓긴 했는데 한 번 써놓고 가자. F의 K는 2의 K승 마이너스 2의 N승이었고요. G의 K는 2의 K승 마이너스 2의 2N승입니다. 우린 두 개의 곱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걸 성립하게 시켜야 되는 거지. 자, 첫 번째. 자, 얘 기준을 한 번 잡아보자고요. 첫 번째, K가 N보다 작다. 자, K가 N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K가 N보다 작으면 FK는 0보다 뭐 할까요? 0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이해됐어? K가 N보다 작으니까 얘가 더 큰 애 나는 거잖아. 뺐으니까 0보다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다고요. 자, 그리고 또 GK도 한 번 볼게요. GK. 자, K가 N보다 작은데 얘는 또 얼마야? 2의 N승이라고요. 2의 N승. 그럼 얘도 당연히 누구보다 0보다 작은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자, 그럼 두 개 곱하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선생님, 그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서로 다른 자연수 N, 자연수 K였다는 거야. 얘를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처음 시작부터 잡고 시작하셨어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K를요. K가 1일 때 가장 작은 거 기준. N은 1라고 나와보자고요. K는 1, N은 얼마? 2라고. 얘가 만족하는 가장 미니멈 값이 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이 값이 가장 작을 때가 될 거라고? K가 1, N이 2일 때가? 가장 큰 값이 되겠다. 지금 얘가 더 크니까. 자, 그럼 K는 1, N은 2를 대입을 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이 결과는. 1 대 1팬가 2. 2 대 1팬가 2의 2승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올 거라고요. 자, 한마디로 F의 K는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아가 될 거라고. 차이가 가장 조금 나는 거. 그게 가장 큰 값이거든. 지금 얘는 어차피 음수니까. 첫 번째, K가 N보다 작을 때 FK랑 GK는 다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중에서 차이가 가장 작은 게 한마디로 음수인데 절대값이 작으면 가장 큰 거잖아. 차이가 가장 적은 건 K가 1, N이 2일 때가 된다는 거지. 가장 자금만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2의 3승이랑 2의 4승하면 2의 8, 2의 3승. 마이너스 8 나온다고. 이 지수의 차이가 가장 작으면 차이, 벌어진 정도가 가장 작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 말은 FK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거죠. 자, GK의 최대값도 그대로 한번 가보자고요. GK. 1이랑 2니까. 2랑 2의 4승. 마이너스 16이니까. 얘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14가 최대값이 나올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1이랑 2 넣은 겁니다. 2에서 2의 4승 빼준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얘네 두 개를 보고 싶은 게 아니었잖아. 누구를 보고 싶었던 거야? FK 곱하기 GK를 보고 싶었던 거라고. 그럼 FK 곱하기 GK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FK 곱하기 G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4를 곱하니까 얼마? 28이 될 거고요. 28보다 크거나 같아진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우리는요. 얘가 뭐보다? 1보다 작았어야 되니까. 작거나 같았어야 되니까. 첫 번째. 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B. 안 된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되셨어요? 자, 두 번째로 갑시다. 자, 두 번째. 우리 이번엔 K가 N보다 뭐 할 때? 크거나 같을 때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 멈추려고 했는데 G에서 2N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K가 2N도 한 번 놔두자고. N에서 2N 사이일 때. 자, 그러면 얘 뭐 돼요? 양수가 되겠죠. 얘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될 거라고요. 아, 얘는 음수가 나오겠죠? 자, FK는 잘 봐. K가 더 크니까 양수가 나오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얘는 양수가 나올 거예요. 같아질 수도 없죠. 자, 그 다음 얘를 볼게요. 2K 승이 커요? 2에 2N 승이 커요? 지금 K는 2N보다는 작거나 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0보다 작아질 거라고. GK는 0보다 작아질 거라고. 아, 미안해요. 등호 되네요. 지금 K는 N도 될 수 있고 2N도 될 수 있으니까 아, 이런 형태로 나올 거라고. 둘 다 성립할 일은 없겠지만서도. 그럼 우리 얘네 두 개 뭘 구하고 싶었던 거였어? 곱을 구하고 싶었던 거였어. 그러면 FK 곱하기 GK는 양수랑 음수를 곱하니까 무조건 0보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작거나 같아질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뭔데? 얘가 1보다 작거나 같게끔 하는 애를 보고 싶은 거잖아. 얘는 무조건 빼박으로 성립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됐어요? 아, 이 범위에 있는 K값은요. 무조건 1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K가 될 수 있는 거는 N부터 시작해서 1씩 커지겠지? N 플러스 1 점점점 그러다 어디까지? 2N보다 1 작은 거 그리고 2N까지도 진행할 수 있겠네요. 따라오셨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K의 값을 나타내 봤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볼게요. 자, 이번엔 K가 누구보다? 2N보다 클 대로 가셔야 되겠네요. K가 2N보다 커요. 그러면 FK도 당연히 0보다 클 거고 GK도 0보다 클 거라고 그럼 확인해 봐야 되겠지. FK가 2의 K승 마이너스 2의 N승이었고요. GK가 2의 K승 마이너스 2의 2N승이었습니다. 자, 2N보다도 큰 가장 최소값을 보면 N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N에다 1일 때 K가 얼마? 3이 될 거라고. K가 3 N이 1 자, 그때 대입하니까요. 이 결과 얼마 나옵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2의 3승에서 2의 1승을 빼니까 6이 나올 거고요. 자, 그대로 대입니까 8, 2의 2승 4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FK 곱하기 GK는요. 무조건 누구보다? 24보다 크거나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지. 우린 1보다 작거나 같게끔 나왔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경우도 안 되는 경우가 될 거고 유일하게 되는 경우는 K가 N부터 2N 사이에 있는 자연수가 들어올 때가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아우, 힘들었어요. 두 번째 단계.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가볼게요. 자,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뭐라고 부른대요? AN이라고 부른대요. N 자연수잖아요. 얘네들의 뭐를? 합을 AN이라고 부른다고. 자, 그럼 얘는요. 등차수열이죠. 차가 얼마? 공차가 1씩 커지는 등차수열이고 이때 항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N 플러스 1개입니다. N개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자, 세 번째 단계로 갈게요. 만족하는 자연수 K를 우리가 나타냈습니다. N부터 2N까지라는 거. 그리고 등차수열을 따르잖아요. 따라서 A의 N은 끝항 킬러 공식으로 가니까 2분의 첫항 끝항 더하니까 얼마? 3N 곱하기 항의 개수 몇 개? N 플러스 1개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시그마 값 계산하시면 마무리가 지어지겠죠? 자, 시그마 값으로 갑시다. 자, 시그마 우리 K는 얼마부터죠? 미안해요. 우와 N은 1부터 20까지예요. N은 1부터 20까지 A N분의 1의 값을 계산하고 시켰고요. 샹샹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A N 구해놨잖아요. 자, 그럼 3분의 2에 곱하기 N N 플러스 1분의 1의 형태로 바뀔 수 있을 거고요. 역수치에서 논 겁니다. 자, 3분의 2 앞으로 빼놓는 게 좋겠죠? 3분의 2 앞으로 빼놓고 자,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얘 모양 안 보이시는 분들은 지금 얘 풀 때가 아니라 시그마 공부하고 올 때예요. 얘 보이시나요? 무슨 분수? 부분 분수 뒤에서 앞에 거 빼니까 1 쓸 필요 없고요. 상수 자연수 자연수랍니다. 분자도 1이니까 쓸 필요 없겠네요. 얘는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겠죠? 공식 없으면 뭐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 대입해서 계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산합시다. 3분의 2에 샹 1 대입하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플러스 2 대입하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샹샹 규칙 한눈에 보이네요. 짠짠 순차적으로 쫙 지어지고 처음과 끝만 남는 형태죠? 얘 지어질 거고요. 점점점 마지막 20까지 가니까 20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 얘 마찬가지로 앞에 거랑 지어졌을 거라고 처음이랑 끝만 남으니까요. 얘 계산하니까 3분의 2 곱하기 1 마이너스 21분의 1 21분의 20 계산 때리시면 63분의 40이 되는 거 나타낼 수 있겠죠. 힘들었어요. 우리 얘네 두 개 뭐하래요? P분의 Q라고 해서 더하라고 시켰고 P 플러스 Q는 103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려웠어요. 자 근데 세 번째 단계 뭐 여기 말고 요 시그마 계산은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었어. 많이 해봤으니까 중요한 거는 얘를 찾는 과정이었어요. 요거 K가 N부터 2N까지 1식 차이나 자연수니까 1식 차이나 할 거라고 얘를 확정 짓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또 얘로 가기 위해서 나눠 가면서 갔는데 그 나눈 이유 자체도 빡셌다고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1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누가 얘를 FK 얘를 GK라고 잡는다는 생각을 한순간에 할 수 있겠냐고요. FK GK 잡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써놓은 것 뿐입니다. 양수 음수를 비교하면서 간 거야. 첫 번째 K가 N보다 작을 때 음수 음수가 나왔었죠. 그때 가장 바로 되는 애가 K는 N은 2일 때 그때 FK랑 GK의 최대값 최대값의 범위를 알 수 있다고요. 그럼 얘가 최대값 곱하면 거꾸로 가겠죠. 음수니까 지금. 그래서 요거 찾아줬고 아 얘는 안 돼. 나눠서 어 얘는 돼. 아 얘 돼 안 돼? 얘 안 돼. 요거 체크를 하는 게 가장 관건이었지. 그 다음에 얘 되는 거 알겠어요. 선생님. 근데 뭔데요. 그래서 N부터 2N까지 항의 개수 N 플러스 1개고요. 등차수열이니까 끝한 킬러 공식으로 A N까지 마무리 많이 공부해보셔야 풀 수 있는 형태의 난이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요. 음 부분 분수 꼴로 순차적으로 없어지는 꼴 나오고요. 정답은 63분의 40 따라서 103이 정답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